군용들 보시죠 군용들 예 군용들로 저 위에 그러니까 돌에 이런데 묻어 그 있던 물들이 절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리모델린 구건농사를 하면서 이 물을 엄청나게 뺐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끼도 끼고 이게 이끼 끼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아유 꽈득 찼습니다 이게 왜 꽈득 차서 요 물을 먹었습니다 지금 요 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식수까지 다 해결됐던 거예요 먹는건 이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빵 이런거니까 저 안에 식수 입니다 식수 식수 보관소 아 여기 밑에 어디서 한거죠 다 주변에 예 아 이 사람 어두운데 익숙하죠 아 그리고 이제 초 횃불 아 예 제가 혹시 교회 어떻게 됐나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그냥 가는게 좋겠어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요 교회입니다 예 여기 이제 어 통과해서 저 위까지 어 우플리치스케 도 가는데 거기는 이 뚜껑들이 다 날라가서 바깥 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동굴이 다 이렇게 보존되어 있으니까 이런 길로 다 다녔던 겁니다 아 여기가 기도하는 초소예요 아 요 안에서 기도를 했고요 요게 바로 교회 뒷문입니다 아 그래서 교회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요런데가 다 단이에요 여기서 초 키고 다 하던데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머리들 이제 좀 조심하시구요 예 좁게 계속 올라갑니다 요 구간만 좁고 이제 따른데는 다 넓습니다 예 여기만 좀 구부리시고 오시면 되요 일부 구간만 이렇게 놨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높아집니다 예 여기만 조심하시면 되요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여기서부터 다시 높아져요 예 아 여기로 가면 여기는 막다른 길인데 오른쪽에 어 여기 지하하고 연결되어 있던 통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제일 가파른 구간이에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여기 머리 펴도 돼요 이쪽은 다 왔어요 자 여기가 끝입니다 근데 아주 절경이죠 네 기운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런 데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의자 의자 이렇게 의자 앉았던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런 데가 다 문빗장 질렀던 데죠 여기에 식량 네 창고 였던 데는 다 이렇게 문빗장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간에 여기도 문이 있잖아요 여기도 문이 있죠 중간에도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들이 들어올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갔던 건데 아 이게 잘린 겁니다 지진으로 이게 이게 안보이는 거죠